지금 안민석 위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틀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특히 남기국의 미래를 짊어보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남기국의 미래를 짊어보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남기국의 미래를 짊어보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거죠. 기획탄핵 원전무효! 원전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여러분 이 내용이 그동안에 도저히 법리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탄핵 만행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3년간 준비하고 터뜨렸다. 탄핵의 결실을 맺었다. 이건 반란입니다. 반란입니다. 금방 조한진 의원님께서 탄핵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태극 국민들은 모두 똘똘 뭉쳐 반듯이 이 반란 세력을 다 도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람은 반역 세력의 일부들이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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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다행유욕!